가을 햇살 아래 다홍빛으로 물든 이곳, 장수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보물이 주렁주렁 열렸는데요. 달콤한 향기로 오가는 사람들 발길을 붙잡는 요고요고. 하나같이 저처럼 고운 사과들입니다. 9월 장수는 이렇게 짙은 홍색이 특징인 홍로사과가 제철이에요. 우리 안녕하세요. 제가 이 사과 향을 맡고 왔잖아요. 장수하면 또 이 사과가 유명한 거 아니겠어요. 벌써부터 먹을 생각에 말을 더듬네. 해발 500미터가 넘는 고냉지에서 자라는 사과입니다. 당도가 굉장히 달고. 맛있겠다. 식감이 아삭아삭한 맛이 있어요.